네 우리 구분도케 어드밴스 39번부터 또 합니다 수프린코트라고 나왔죠 S하고 C가 둘 다 대문자에요 그 얘기는 고유명사 대법원인 것이죠 While the Supreme Court has approved the plea bargain in general 누가 봐도 확실한 100% 농사는 has approved인데 Approve는 오브 전치사와 함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은 plea bargain인데요 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바로 plea bargain이 되죠 plea bargain은 형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 이거 말고 자신의 범죄를 거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범법자인데 다섯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공범이 있는데 공범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내가 다 혼자 먹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나 이런 법에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쁜 놈 빨리 잡아야 되고 나쁜 놈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좀 편의를 갖고자 이 사람한테 형을 거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종지부를 지어야 되는데 진짜 진범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진범과 다른 사람들을 다 알려주면 내가 너의 형을 참작해서 정상참작해서 조금 약하게 너를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형을 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판사한테 그래서 얘는 5년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좀 없겠지만 뭐 우리가 욕하는 수많은 법률가들도 실제로는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걸 좀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plea bargain인 거죠 근데 여기 나와있는 슈프린 코어트에 이어서 이거는 대법원이지만 나와있는 폴리티션 이 정치가는 둘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범은 막말로 저 죽여야 된다 혹은 평생 감옥에서 섞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랑 달리 슈프린 코어트는 이거 말고도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tactic 즉 이러한 plea bargain이라는 전략을 적절하게 쓰는데 반하여 while 뒤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얘기 듣겠죠 쟤는 완전 죽여야 된다 완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문장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도 100% 동사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계대명사로 나와있는 that 후 그리고 명사절 that whil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3개라면 그러면 동사는 4개가 돼야 될 텐데 여기서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밑줄 친 use라든가 혹은 demand나 convicted 이런 것들이 동사로 우리가 쓰여지는데요 use라는 단어는 extensive라는 허용사가 꾸며주고 있고 전치사가 뒤에서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use가 쓰다라는 뜻이라면 을룰이 궁금해야 되는데 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use는 우리가 동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demand라는 단어는 명사로 요구 혹은 수요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앞에 who가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demand가 동사가 아닐까 뒤에 나와있는 대절이 목적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onvicted 같은 경우는 should ser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convict로 납득시키다 라는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동사처럼 보이는 건 demand로 설정을 하시는 게 맞죠 게다가 demand 앞에 있는 who는 선행사를 politicians 정치인들이라는 복수의 명사로 받으면서 demand 동사 원형화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동시에 이쪽 칠판을 좀 볼까요 문장 구조가 가능해지죠 동사로 앞에 있는 주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대절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를 할 때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원형 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앞에 있는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 문장에서는 생략 가능한 should도 살아있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hose convicted가 serve longer sentences 좀 더 긴 실형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문장 구조가 가능한 것이죠 demand와 비슷한 동사가 유명한 동사 suggest 딱 보면 아 이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insist 가능하겠죠 명령하다 라는 command나 recommend 또한 추천하거나 명령하는 동사들이 뒤에 있는 동사원형을 받는 형상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가 동사원형 해야 한다고 demand하다 라는 문장 구조의 중요한 구문을 알고 계셨으면 어렵지 않게 should와 demand를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유튜브로 이렇게 찍으면 좋은 점이 여러분이 필기하실 때 잠깐 멈추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다 아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앞으로 돌아와서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while the supreme court 대법원은 plea bargain을 일반적으로 승인해 왔지만 extend the use of this tactic 이러한 전략을 광범위하게 쓴다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져 왔다 근데 이 정치인들은 who demand that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convicted 동사원형이 아니라 pp였으니까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면 should serve longer sentences 그냥 긴 형을 사는 게 아니라 더 긴 징역 시간을 징역을 살아야 된다 징역을 서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어왔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문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텐데 이 둘의 관계를 아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동사를 찾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번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40번 가겠습니다 40번의 일반적으로 ordinary라는 문장에서 동사를 찾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서 100% 동사로 보이는 것은 비 동사와 arrive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앞에 있는 day를 딱 보고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접속사 when과 that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처럼 보이는 게 produce하고 travel 이었어요 you produce는 나쁘지 않죠 너가 만드는 거 근데 너가 여행을 만든다? 이상하죠 그리고 travel 이라는 동사의 뜻을 해석해 보면 여행하다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동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동? 을룰이 궁금하지 않은 자동사 그러면 자동사이기 때문에 혼자 안 나오고요 우리가 딱 보고 있는 동사는 the sound waves와 주어 동사 일치를 이룬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travel에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sound wave는 음 wave 파도니까 해서 음파죠 음파 소리의 음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이크로 들어가잖아요 그 음파가 디디디딕 들어가는 여러분 귀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질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매질 맞는 거 말고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공기가 안 차있으면 저기 있는 사람이 말을 못 들어준다는 거죠 매질을 음파가 낭낭낭낭낭 하면 걔가 딱 들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실전화 이런 거 했었죠 어쨌든 그럼 이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딱 넣으셔야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관계되면서 you produce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기는 목적격 됐이 생략됐어요 너가 만드는 음파들 은 travel in all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다 이동한다 내가 말하는 게 다 모든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 끝났는데 병렬 구조로 end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누가 계세요? bounce off라는 동사 나왔죠 그러면 너가 bounce off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travel 여행하다 이동하다라는 동사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의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는 앞에 있는 주어가 sound wave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너가 만들고 너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만든 음파가 이동하고 튕겨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의역 즉 1번 동사 여기는 2번 동사 각각의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다 튕겨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콧만 하서 잠깐 숨 쉰 겁니다 end 병렬 둘 다 ss 붙었죠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벽을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음파가 모든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장소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흡음 목소리를 막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바로 튕겨져 나가고 어떤 거는 다른 방향으로 튕길 거 아니겠습니까 scrabbing them 그러면서 그것들을 뭐뭐 하면서 구조가 되죠 뭐뭐 하면서 라는 느낌을 딱 듣고 이만큼 보라색을 제가 칠하겠습니다 동사의 ing나 ed를 출발하고 콧만 하 접속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뭐뭐 하면서나 되어지면서 해석되는 누구셨죠 분사구문이죠 scramble는 섞는 겁니다 그것들을 섞어서 so much 너무나도 섞어서 so that they're inaudible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섞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것들이 arrive at the ear the listener 40 feet away 40 feet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없게 해준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야 밥 먹었니? 그러면 쫙 멀리서 안 들린다는 거죠 특히 내가 이렇게 가리고 했다고 생각해요 밥 먹었니? 그러면 걔는 안 들려요 왜? 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파가 다 퍼지지만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물체를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섞어서 소리를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저 멀리서 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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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면서 scrambling 하면서 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은 해석이 됐고 분사구문 안에 들어가 있는 day하고 이 day는 똑같은 sound wave다 라고 의역할 수 있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실 수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scrambling 댐도 똑같은 음파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동시에 scrambling 하는 거는 앞에 주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기 때문에 sound wave라고 볼 수 있지만 맥락상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섞는다 혹은 너가 섞인다 소리가 자체가 섞여지게 한다 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crambling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40번까지 읽어봤고요 다음은 41번입니다 41번은 문장이 좀 이렇게 둘이 좀 보기 힘들게 되어 있네 그래도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in often found in those moments 우리가 가장 어떤 순간 vulnerable 깨지기 쉽고 혼자 있고 혹은 고통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 오히려 행복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대신에 이 moment 다음에 나와 있는 녀석을 어떤 색으로 칠할 것이냐 we are most vulnerable 이라고 나와 있어서 순간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닿아있는 뒤에 or은요 or은 병렬로써 이렇게 뒤에 있는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셋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상태 그래서 we are in you are vulnerable 취약하고 alone 혼자 있고 we are in pain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형용사 세 개를 병렬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1번은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 세 개는 연달아 다음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